야구비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미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구비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미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아멘